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오디세이아 두 번째 시간 전체 24권 중 1권의 내용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의 제목은요 아테네가 텔레마코스를 격려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텔레마코스가 등장하죠.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텔레마코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트로이 전쟁 10년의 시간이 흘렀었고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데 10년의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는 트로이 전쟁으로 떠나갈 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으로 떠나갈 때 텔레마코스는 어머니 페넬로페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이 오디세이아는요 전체의 스토리 구조가 일리아스와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텔레마코스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전체의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후에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디세이야를 처음에 딱 풀면 이와 같은 서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려주셔서 무사의 여신이요. 트로이아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에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균 면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가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장 띄는 그런 단어는 마음속으로 당한 그런 고통, 수많은 고통에 관한 기록이죠. 그가 그의 고향 이타큐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바다와 섬들과 수많은 곳에서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고통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역시 이 고통의 문제가 고대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고통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들이 이 오디세이아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일리아스의 주제와 대조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리아스는 아킬로스의 분노죠. 그래서 분노에서 시작해서 공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일리아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오디세이아는 고통이 그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문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이 따로 올림프스 정상에 모여서 제우스 신전에 모여서 신들이 회의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토로이아 용사들이 모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가 토로이야를 떠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오디세우스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올림프스 신전에 모여서 그의 귀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디세우스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오디세우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신 칼립소에 사로잡혀서 오기귀의 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신 칼립소가 자신의 섬으로 찾아오게 된 오디세우스에 반해서 그를 9년 동안이나 가둬두고 있었고요. 사실 그 9년 앞에는 1년 동안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고통들을 여러 곳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디세우스는 오기귀의 섬의 칼립소 여신에게 붙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그는 구원자들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남편 없이 혼자 수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서양 문학에서 또는 서양사에서 좀 특이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구원자들이 남편 오디세우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구원을 하는 그리고 이 구원자들은 늘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흉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그의 아들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텔레마코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구원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는 어디선가 호련이 아버지가 나타나 온 집안에서 이 구원자들을 내쫓으시고 몸소 명예를 차지하시고 재산을 다스렸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고 20살 청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원자들 텀바구니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디세우스의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청년 텔레마코스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디세우스의 두 가지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어린 연약한 청년 텔레마코스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자신이 직접 해결에 나서는 그런 성인으로 변하는 그래서 일종의 성장소설적인 모티브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 모티브가 그 안에 또 큰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보다는 조금 스토리라인이 스토리의 구조가 좀 복잡한 모습을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이런 복잡한 스토리라인의 구조는 섹스피어가 그대로 또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양에는 어떤 근원적인 모티브가 되는 또 근원적인 구조 방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디세우스 또 그 안에 페넬로페 또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 설정을 초반부에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회의가 열려서 이 가족의 아픔을 이 가족의 아픔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 공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평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 생각되어서 자 이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아테네가 제우스에게 청원을 합니다. 최고의 통치자시여 현명한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지금 진실로 축복받은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는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사례자 헤르메스를 오기기의 섬으로 보내 머리를 곱게 땋은 요정 칼립소에게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지체 없이 알려주게 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타케에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격려하고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아테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령의 신 아르메스가 칼립소가 사는 오기기의 섬으로 가서 이 칼립소의 신에게 신들의 결정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오디세아가 떠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테네가 이타케에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이것이 신들의 결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도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한다고 했죠.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아테레의 모습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성장 모티브 이 두 가지가 오디세이야 이야기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요. 오디세우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칼립소의 섬에 지금 9년째 갇혀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남은 여정이 바로 여기 여기가 펠리폰네소스 반도고요. 펠리폰네소스 반도 옆에 있는 이타케 섬이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면 되는데 너무 돌아가지 못하니까 신들이 간섭을 한 겁니다. 신들의 회의에서 아테네는 선언을 했었죠. 자기는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케로 가서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친구 멘토로 변장합니다. 이 멘토로라는 사람은요. 오디세우스가 그의 고향을 떠날 때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친구가 바로 멘토로인데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신은 이 텔레마코스 X 나타날 때 멘토로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멘토로로 변장한 아테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스인들의 가치관의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환대라는 개념인데요. 크세니아입니다. 모든 문화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 오디세이아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크세니아 환대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을 환대하거나 환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문화가 문명인이냐 야만인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낯선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야 된다는 그리고 먼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먼저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 먼저 잠자리를 제공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그 낯선 사람이 신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또한 그 주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요. 떠날 때 손님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주고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크세니아 환대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오디세야를 꼼꼼하게 읽어나가시다 보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개념이고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을 새로 방문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은요. 그리스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멘토로로 변장한 아테네가 텔레마코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세니아 개념이 여기 적용되는데요. 나그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텔레마코스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식사를 마치고 텔레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누구이며 어떤 일로 이곳에 방문했는지 묻습니다. 전형적인 크세니아의 개념이죠. 이때 아테네가 자신을 멘토로라고 소개를 하고요. 할아버지 라에레테스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고 아버지 오디세우스와도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역을 하러 가는 도중에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텔레마코스가 듣고 싶었던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사를 지금 알 수 없는데 그는 십중팔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실망에 있었던 텔레마코스에게 이것은 담배와 같은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아테네 여신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리로 온 것은 그대의 부친이 벌써 집에 와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오. 그러나 신들께서 그분의 길을 방해하고 계신 듯하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아직도 지상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오. 그분은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고 아마도 넓은 바다 위 바닷물에 둘러싸인 어느 섬에 붙들려 있을 것이오. 그분을 붙들어두고 있는 그 위험한 야만인들은 그분의 의사의 반에 억류하고 있을 것이오라고 멘토로 분장한 아테네가 지금 텔레마코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에게 멘토로는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하나는 그대는 내일 아카이오이족 영웅들을 여기 아카이오이족 영웅들이라는 것은 그 구원자들입니다. 그 구원자들을 회의장에 소집해 모든 이들에게 그대의 결심을 말하되 신들을 증인으로 삼으시오. 그대는 구원자들에게 각자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라고 이루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구원자들에게 더 이상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냉정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네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네 권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조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능동적으로 네 삶이니까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어디에 살아계신지 네가 가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네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이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의 삶에 있어서 텔레마코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를 해결할 것을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할 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멘토로 이름에서 나온 것이 이제 멘토죠. 멘토는 이제 리더십의 일종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배가 또는 후배나 또는 멘티라고 그럽니다. 멘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멘토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 멘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들의 출처를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아무튼 지금 요약을 다시 하자면 텔레마코스는 무엇을 요청받고 있는 거하니 너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능동적으로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어. 아니면 그대는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이름난 아버지를 살해한 살부지수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여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명성을 얻었는지를 듣지도 못했단 말이요. 이 얘기는 먼저 서른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아가멤논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자기 정부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아가멤논을 첫날 밤에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오레스테스가 나서서 아이기스토스를 죽인 그 장면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냐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어른으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오레스테스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단 말인가? 친구여 내가 보이게 그대도 용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당당하니 용기를 내시오 후세 사람들까지 그대를 칭찬하도록 말이요 라고 멘토로로 변장한 아테네가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이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 하나는 성장의 이야기 하나는 귀향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가 두 축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그의 집안을 괴롭히고 있는 그 구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모두들 회의장에 가 앉도록 합시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내 결심을 기탄없이 말하고자 하오. 그리고 나는 영생하는 신들에게 호소할 것이요. 혹시 제우스께서 보복할 수 있게 해주실런지 그때는 그대들 역시 아무 보상도 없이 이 집에서 결단 나게 될 것이요. 자 지금 텔레마코스가 그 구원자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회의장에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보고 모두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텔레마코스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 안에서 텔레마코스는 양털에 쌓여서 아테네가 일러준 그 여행을 밤새도록 마음속으로 궁리했다라고 말하면서 일권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텔레마코스가 배를 타고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런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권을 끝내면서 오디세이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권에서 사과는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5권에서 8권은 지금 오디세우스는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칼립소에게 오규규의 섬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그 오규규의 섬에서 칼립소에게 헤르메스가 가서 더 이상 오디세우스를 붙잡아 두지 말고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규규의 섬을 떠나가지고 파이아케스족 나라까지 모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에 도착을 해서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세니아를 대접받아요. 9권에서 12권까지는요.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해서 오규규의 섬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어떤 현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래서 9권에서 12권은 그가 트루위를 떠나가지고 오규규의 섬까지 오기까지 그가 겪었던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고요. 13권에서 24권까지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의 고향 이타케에 도착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자들을 물리쳐가는 과정 그와 더불어서 텔레마코스도 1권에서 4권에서는 몸을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도 이타키로 돌아와서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서로 만나서 그들의 공통의 문제인 구원자들을 처리를 하고 페넬리페와 오디세우스 텔레마코스가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모이고 모이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읽어나가시면 훨씬 더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